아빠. 응? 왜? 아빠는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는 생각한 적 없어. 여자친구. 글쎄요. 이젠 나한테 거짓말 안 해도 돼. 당연히 있겠지 뭐. 근데 엄마 기다리느라 참은 거고. 그치? 에이, 별 말을 다 한다. 나도 이제 다 컸어, 아빠.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. 그리고 우리 반 애들도 다 남친, 여친 다 이미 생겼단 말이야. 혜리도 생겼고. 아주 최근에. 금잔데. 그래서 너도 남자친구 있어? 나? 나야. 아이, 공부 빡세게 하느라 없지. 이런 딸 때문에 빡세서 아빠도 여자친구 없다. 근데, 아빠. 응? 왜? 그동안 엄마 기다려줘서 고마워. 고맙게임 뭐가? 그동안 엄마 때문에 아빠 많이 힘들었잖아. 이제 아빠도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아빠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. 진심이야. 그치만,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조건이지롱. 그나저나 아빠랑 데이트 참... 미쳤다! 아이, 아빠 뭘 놀래. 아빠 여친 생길 때까지 내가 대신 여친 해주는 거잖아. 어, 게임 풀어. 낯설다, 넌. 정말 낯설다. 웃어. 어, 게임 풀어야지, 아빠. 웃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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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아니, 아니. 너무, 너무 낮아 볼텐데. yal core사 already Depends. así도 solvent. 서사항은